안녕하세요. 처음으로 동영상을 제작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조언을 드리고자 이 강제를 마련했습니다. 처음 동영상을 스마트폰으로 제작해서 유튜브에 올리고자 하는 분들에게 가장 추천하고 싶은 애플리케이션 두 가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두 가지 앱만 있으면 어떤 동영상도 스마트폰에서 제작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거의 모든 것을 다 스마트폰에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추천하는 응용프로그램 앱은 키네마스터와 파워디렉터입니다. 상호 보완적으로 사용하면 자기가 원하는 것을 거의 다 이룰 수 있습니다. 우선 먼저 키네마스터 설명 드릴게요. 키네마스터 설명 드립니다. 키네마스터 앱은 플레이스토어에 가서 키네마스터 이렇게 치면 여러분들이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키네마스터는 한국에서 제작한 응용프로그램인데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그런 동영상 제작 애플리케이션 앱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2억 명 이상이 사용하고 있고 18개 국어로 분역되어서 각 나라마다 버전이 다르게 이렇게 메뉴가 다르게 이렇게 현재 공급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자 먼저 키네마스터로 가보겠습니다. 키네마스터 처음 택시하면 초기 화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키네마스터로 동영상을 가져와서 앞뒤 자르고 필요한 부분을 잘라 없애고 다음에 자막을 넣고 효과를 넣고 여러가지 눈이 온다던가 비해가 온다던가 그런 여러가지 SS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SS 스토어라는 것을 특이하면요. 여기 약 한 천 개 정도 SS 스토어가 이건데 이 속에 약 한 천 개 정도 여러가지 SS 자산이 있습니다. 뭐 효과 장면 전환 온갖 것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키네마스터를 첫번째 가장 중요한 것이 가장 핵심적인 동영상 스마트폰 동영상 제작 앱은 키네마스터 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두들 키네마스터 키네마스터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물론 썸네일이라던가 그런 것을 만들 수 있는데 키네마스터에도 단점은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약 한 10년간 유튜브를 시작한 지 10년대인데 2010년의 시야에서 지금까지 쭉 꾸준히 해왔는데 몰라 이 키네마스를 근성에 왔어요. 그러면 단점은 긴 것을 올려서 돌리면 인식이 안되는 그런 단점이있습니다. 또 둘째는 이렇게 동영상을 자르기 할 때 대부분의 꽃이 위치해서 자르기가 되는데 어떤 앞부분 짧은 꽃이라든가 뒷부분의 짧은 꽃이라든가 그런 꽃은 어떤 경우에는 자르기가 안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보완해주는 것이 파워 디렉터입니다. 파워 디렉터를 현재 가보겠습니다. 파워 디렉터. 현재 여기 있죠. 파워 디렉터를 가보겠습니다. 최근에 파워 디렉터가 많이 바뀌었어요. 이 파워 디렉터를 처음에 실행하면 이렇게 나오는데 터치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파워 디렉터는 편집 모드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런 화면을 편집 화면인데 여기에 가장 특징이 파워 디렉터는 이렇게 미디어 브라우저를 터치하면 영상 소수라는 것이 나옵니다. 여기에 굉장히 많은 고화질 영상을 제공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용량이 많으니까 뜨는 속도가 좀 느리죠. 좀 무겁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고화질 동영상을 많이 이렇게 탑재해 놓으니까 스마트폰이 고사양이 아니면 좀 힘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파워 디렉터가 최근에 픽사베이와 서로 연합해서 엄청난 양의 사진이나 동영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픽사베이 지금 터치하면요. 픽사베이에서도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동영상을 4K 동영상을 제공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런 동영상을 많이 제공하는 고화질 동영상을 제공하는 그런 장점도 있고 다음에는 마음대로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위치에서 얼마든지 이렇게 자르기가 나눔 있죠. 아래쪽에 나눔 있죠. 이것으로서 자름이 가능하고 여러 가지 좋은 장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자막에서 자막에서 엔딩 크레디트로서 키네마스터에서 안 되는 긴 글이 인식이 안 되는 것을 여기에서는 파워 디렉터에서는 긴 글이 인식되고서 엔딩 크레디트 즉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그런 긴 글도 인식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파워 디렉터와 키네마스터를 양쪽을 사용해서 서로 보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파워 디렉터와 키네마스터 이 두 가지만 설치하면 여러분들은 아주 멋진 동영상을 제작할 수 있습니다. 키네마스터와 파워 디렉터 모두 다 스마트폰의 플레이스토어 혹은 애플 계통은 앱스토어에 가서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품으로 사면 구매하면 구독하든지 하면 아주 멋진 제약 없이 멋지게 동영상을 제작할 수 있습니다. 정품 제작 정품 구독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연락주시면 제가 조음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 동영상 스마트폰 동영상 제작에 필요한 앱 두가지 강추 두가지 앱을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